내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. 오늘 하루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제주 곳곳에 봄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김경임 기자입니다. 산방산 아래 유채꽃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웅장한 바위 절벽과 어우러지며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작고 샛노란 유채꽃이 바람을 따라 살랑거리며 상춘객들을 유혹합니다. 벌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실어 나릅니다. 포근한 날씨 속에 곳곳에 유채꽃이 만발하면서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. 모처럼 마스크 없이 맞이한 봄. 친구와 가족, 연인과 함께 꽃향기를 맡으며 저마다의 추억을 남겨봅니다. 화사하게 활짝 핀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. 딸이 특별 휴가 내서 여행 왔습니다. 모처럼 만에.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. 일단 얼굴을 다 내어놓을 수 있으니까 활짝 날아가는 것, 하늘로 붕 떠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유채꽃밭 인근 해안가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. 사람들의 옷차림도 부쩍 가벼워졌습니다. 외투를 든 채 산책로를 거닐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해봅니다. 산방산의 유채꽃 이쁘다고 해서 유채꽃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에요. 저 외투 안 입었는데도 너무 따뜻하고 날씨 좋아서 기분도 너무 좋고.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이 다가오면서 봄이 무르익는 가운데 한동안 낮 기온이 18도 안팎으로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 KCTV 뉴스 김경의민입니다. KCTV 뉴스 김경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